아무도 안 들어오네 고독방이다 고독한 나의 방 안녕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회사인데 배터리가 없지만 잠깐 이렇게 인사하기 위해 켰습니다 배고프네요 지금은 9시 37분 오늘은 스케줄이 빨리 끝났어요 여러분 어제 쇼케이스 잘 보셨나요? 오늘은 괜찮아요 어제가 진짜 피곤했어요 어제는 거의 24시간을 깨어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나름 잘 잤어요 그래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입니다 어제 쇼케이스 잘 보셨나요? 잘 보셨어요? 잘 보셨냐고요 쇼케이스 잘 보셨나요? 근데 우리 썸녀들도 진짜 피곤하겠다 지금 딱 잘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다 쇼케이스 잘 보셨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아 이거는 옷에 달려있는 저기 끈입니다 그냥 옷에 달려있는 끈인데 네 집어넣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헤헷 여러분 어떤 노래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이비가 그칠 때면 진짜 좋아하고 페리테일은 뭔가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런 동화 막 피터팬 이런 느낌이어서 가사가 페리테일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하지만 추억하는 시간들은 떠나가줘 페리테일! 저도요 비전! 나도 비전 좋아 여기 동이랑 가사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맨날 헷갈립니다. 하지만 추억하는 이거 내가 보면 동희꺼는 하지만 뭐였지? 뭐였죠 여러분 가사? 하지만 뭐뭐하는 시간마저 동희는 시간마저고 저는 시간들은 이거여서 진짜 너무 헷갈려요. 근데 저는 이비가가 제일 좋아해요. 하지만 추억하는 하지만 모르겠다. 어쩌저쩌고저쩌고 하는 시간 아 잊고 싶은 맞아 잊고 싶은이다. 하지만 잊고 싶 어 기억하는 아니야? 아닌가? 지금 굉장히 안 추워요. 살짝 땀을 냈기 때문에 안 춥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무가 얼마나 힘이 든지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 계시다면 혹시 우리 썸냐들 중에서 우리 대중분들 중에서 진짜 저희 노래 꼭 모으세요. 만약에 자신이 유튜버다. 근데 다이어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노래가 진짜 딱이야. 진짜 너무 힘들어. 헤헤. 헤헷. 맞아. 특혜 안무는 힘들긴 힘들지만 이번 건 진짜 수아 언니도 진짜 쉬는 구간이 수아 언니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저도 거의 없지만 뭐 쉬.. 어 거의 없지만 수아 언니가 진짜 한 구간도 없어가지고 수아 언니도 진짜 너무 힘들어 나오고 이만 뭐.. 하.. 대박. 머리 색깔 되게 예쁘죠? 와우. 우리 위위 아들리의 은지쌤과 지혜쌤이 만들어주신 작품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 각이 손.. 등이 보여야 되는데 항상 그냥 이게 이렇게 항상 과하다 보면 막 자꾸 뭔가 이 손가락이 자꾸 튀어나오더라고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눈썹 끝에 도전하고 싶은 색 없어요, 이제. 아, 나 주황색! 주황색 너무 하고 싶었다. 아, 나 주황색 주황색을 아쉽게도 못했네요. 주황색 대신에 제가 해보지 않은 냐앙 그런 하늘색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줬거든요? 나름 예뻐요. 예뻐서 잘 입고 다니는 주황? 주황도 제가 진짜 한 번도 어렸을 때 한 번 도전해보고 거의 안 해본 색? 제가 별 머리 다 해봤잖아요. 머리 색깔 예쁘죠? 여러분,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 매니저 오빠한테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왜 전화하셨지? 뭐지? 근데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10%밖에 없어요. 잠깐 끊겼죠? 죄송합니다. 두피 괜찮아요. 여러분! 저녁을 먹어야 되나? 내일 첫방이잖아요. 어떡해. 진짜 떨려요. 어떡해, 진짜 떨려요. 진짜 떨려요. 어떡하죠? 방금 일어났다고요? 어디 사세요?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가 혹시? 내일 첫방 그러니까 화이팅 잘 할 수 있어. 또 열심히 해야죠. 화이팅! 화이팅! 오, 내일은 생방입니다, 여러분. 생방. 더 떨려요, 진짜. 산후... 그는 아쉽지만, 어쨌든. 생방이지만 또 열심히 해야죠. 떨려. 뭔가 생방은 또 생방의 묘미가 있어요. 뭐랄까, 한 번에 일단 무조건 빡!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한 번에 뭔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한 번에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하! 견뎌. 하지만 견뎌.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뭐랄까 부담감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엔 다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다.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전부 생각대로 이뤄져라 Trust me Oh, trust me 멈추지만 모든 걸 다 걸고서 배고파. 밥을 먹어야 되겠지? 점심밖에 안 먹은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저녁을 먹을 시간이 애매하게 놓쳤어요. 근데 밥을 걸으면 안 된다. 밥을 뭘 먹을까 고민돼요. I'm mad. I'm mad. 근손실 안 먹으면 근손실 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맞아, 탄수화물이랑 섭취해 줘야 된다고. Did you guys prepare anything special for the concert? Well, there are Yeah, there are Some special stages, I guess. Yeah, I guess. Yeah, so... Yeah! I'm so looking forward to it. I think it's gonna be really fun. So, we are very expecting our concert on 29th and... What is the 13th? Is it right? 13th, 29th, and 30th? Uh...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October... October. 맞죠? Oh, 이번이 10월이잖아. 지금 10월이니까? 우리가 콘서트가? 10월 29일 30일이잖아요, 맞죠? 빨리 한국 썸냐들 대답해줘. 29일 30일, 10월. On October 20... On 29th and 30th, October? 우리 썸냐들 영어 잘하는구나! 야! 야! Welcome to my dream world Come, come, come in, 나만 알아보게 벗어날 수 없어 넌 내 손안에 있어, oh! 입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셨거든요? 아마 자주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서 주신 거겠죠? 근데 요즘 또 이런 거 유행하시는 거 아세요 혹시? 그 스타디움 자켓?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들어올래? 아니? 들어올래? 아니! 아, 나 배터리 없어. 진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보여줄 수가 없네? 8%!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한 5%까지 하면은 5%에는 이제 또 집 가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가 아니죠. 아니에요. 가까울 거예요. 차 타고, 차 타고. 헤헤. 꽈탑! 오!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뭔가 대학생 느낌. 대학생 느낌. 대학생 느낌. 대학생 느낌. 히힛. 과제요? 무슨 과제? 니가 죄는 니가 해! 니가 죄는 니가 해! 선배! 선배 벌써 제가 그만큼 되었나요? 옛날에는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팬분들이 다 언니 오빠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아가들 밖에 없어. 그렇다고 안 좋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냥 조금 슬플 뿐이라는 거지.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니. 헤헤. 아 있어! 그래 나 언니 오빠들 좋아. 하지만 우리 아가 썸냐들도 좋아. 우리 동년배 썸냐들도 좋아. 이모라뇨. 언니죠. 아니 그니까 이모 썸냐 있어 여기? 이러는데 나한테는 다 친구야. 이모? 무슨 이모야.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전 봐보라고요? 전 유연인데요? 이 헤어스타일로 셀카 이미 안 돼. 엔딩 표정 엔딩 요정 생각해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게 약간 좀 방송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진지하게 해달라는 방송국이 또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뭔가 싹 이렇게 해줬다가 좀 괜찮다. 잔망을 해도 괜찮다 하면 헤헤헤 해줬다 했다가 그렇지 않을까요? 몇 개 생각해둔 게 있어요. 왜냐면 전 제이니까요. 진짜 요즘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진짜 제이가 극에 달아요. 완전. 뭐랄까. 그래서 멤버들도 와 진짜 제이다! 이랬어요. 근데 오늘 수아 언니도 완전 제이 느낌. 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진짜 얘기하는 것 같다 앉아서. 지금 몇 시냐면 아니 몇 시냐면요. 7%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족 배터리를 진짜 잘 안 들고 다녀서 저는 베리테일 중에 그 가사 제일 좋아요. 지유 언니 브릿지 파트 끝나고 뭐지? 지유 언니 파트부터 제가 가사를 제가 가사를 가사 아시는 분 가사 아시는 분 이 부분 제일 좋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가만히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행히 태어난 것 같다. 이 부분은 스타러스 우리 팬분들이 페리텔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요즘 운동 못 했어요. 왜냐? 시간이 없어. 어떡해. 오늘은 유일하게 잘 수 있었거든요. 어제는 진짜 거의 한 진짜 거의 못 잤어요. 오늘 잤어요. 어제 스케줄 계속하다가 오늘 아침에서 좀 잘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겠네. 이건 핑계야 유연아. 이런 데서 그냥 런지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런지 하면 되는데 내가 핑계를 댔네. 하! 여러분. 여러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맞죠? 아닌가? 근데 나도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겠더라고. 운동 라이브. 안 돼. 운동할 때 세상 못생겼단 말이야. 진짜 표정을 막 써가지고. 플랭크 2분? 2분. 2분? 2분. 아. 아. 힘들겠다. 1분, 1분은 할만해요. 이 비가 그칠 때면 이 비가 그칠 때면 내 눈물도 그칠 수 있길 빗소리가 들리면 사랑하는 그대가 도색 이비가 짬뽕! 시현 언니가 맨날 얘기하는 거 이비가 하면 이비가 짬뽕 생각나 여러분 몰라요? 그러면서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빵빵 아 나지? 진짜 배고프다 이제 아 이비가에서 화음 넣는 거 맞아 뭐였지? 수아 언니 파트에 넘어진 내 무릎은 더 아려와 이제 난 괜찮아요 눈물도 그칠 수 있길 여기서 호흡으로 그냥 희이이이이익 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덤더 여러분 저 이제 가야 될 거 같아요 어떡하지 왜냐면 지금 배터리가 5%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물음표. 잉? 잉? 저는 이제 뭘 먹어보도록 해볼게요. 시켜서 먹을 수 있으면 시켜서 먹고 아니면 뭐 그냥 빨리 자는 것도 나쁘지 않고 밥 꼭 먹으라고요. 먹어야겠다. 밥을 먹어볼게요. 먹고 그거 딱 잡으도록 해보겠습니다. 왜왜왜? 맛난 거 좀 먹으라고? 알겠어. 알겠다구. 안노? 나 간다. 캡처 타입. 브레이크 댄스 타입. 여러분 진짜 가볼게요. 정신이 나갔네요 제가. 안녕. 굿밤 잘 자요. 잘 자요. 좋은 꿈 꾸고. 일찍 자고. 건강이 제일이다. 내일 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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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눌러? 정료. 안녕.